이희경 씨, 네. 네. 와. 저는 클럽을 이렇게 가요. 그 안쪽에는 혹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셨는지 이제. 안에도, 안에도 봐야죠. 안에도 궁금해요. 안에는 거의 살짝 보여드리면 거의 그냥 뭐. 살짝 보여드리면 거의 그냥 뭐. 앞에 이제 어머님께서 A라고. 어머니 A가 아니에요. 어머니 A가 아니에요. 어머니 A라고 이렇게 말씀해줬. 어머니 A가 아니에요. 어머니 A가 아니에요. 어머니 A가 아니에요. 이수근 씨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냐면 이제 클럽 하면 어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눈에 잘 띄는 조명에. 내검색상이 또 최근에 인기였죠. 제 춤에 80% 화체가 좀 많아서. 잘 뛰게 하고 이쪽은 약간 좀 매너 있는 그런 느낌으로. 테이블에 착석했을 때는 매너남. 무대 쪽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뛰는 그런 느낌으로. 네, 바로 2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컨셉으로 이제 환복을 하셔야 됩니다. 황재성 씨는 유의해 주시고요. 이게. 아, 평일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전 포인트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